Ready? Burn! 안녕하세요. Just me입니다. 네,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저희 Just me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분들 그리고 수험생 올리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시겠지만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수능 당일에 도시락 준비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희 Just me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수험생 여러분께 응원의 파이팅 한번 전달해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Just me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